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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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. 많이 큰일. 어이, 뭐 많네. 많아요.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, 당신 거. 내가 조명을 지셨나요? 조명을, 그러니까 저거 지금 드렸잖아요? 내가 물어봤잖아요. 저거는 드렸어. 애가 토키라이트 2개. 내가 플러스 체크했잖아. 왜 체크가 안 됐죠? 그러니까 이게 링크 없는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건 링크 없는 거니까 당연히 안 사도 되지. 근데 그게 키라이트가 링크가 빠졌을 줄은 좀 몰랐죠. 맺었나요? 아무것도. 근데 지금 녹화 돌아가고 있는 건가? 예?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사도 안 하고 스타트해? 나는 그렇긴 하는데, 인사를 좋아하시는 블루 님께서. 아, 그쵸. 또 인사성이 바르기 때문에. 그렇죠. 눈쟁이 유튜브에 얼마만에 출연했는지? 어... 맨날 출연하는. 아, 진짜 눈쟁이가 제 유튜브에 더 많이 출연하죠. 눈쟁이 팬분들 이름을 뭐라 하죠? 난쟁이 분들? 안녕. 오늘 눈쟁이는 저랑 같이 고생을 할 겁니다. 전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. 근데 책감이 좀 좋은 거 같다. 바뀌면서 작은 걸로 나왔어. 모니터가 몇 개 쓸 건데. 세 개. 세 개를 할 겁니다. 요즘 눈쟁이 좀 욕이 심하다? 요즘 입이 욕에 붙었거든요. 아니, 욕이 입에 붙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왜 그래? 스트레스를 많이 안 먹어요. 그래? 근데 피부는 왜 좋아? 선생님, 아이스티 여기 있습니다.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겠어. 문쟁이는 사실 아이스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올려야겠다. 문쟁이가 아이스티를 안 좋아한다지만 아니지. 아이스티를 안 사가지고 왔어요. 아, 그러지 마! 언제 생긴 거야? 유아이스티. 아까 카페 가서 하나 더 사왔어. 너 많이 마시라고.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새 아이스티예요. 한 손으로 들어? 별로 안 무겁나 보네. 우리 아이 한 번 안아 봐야 되겠습니다. 오! 피씨? 겁나 가벼운! 이게 피씨였어. 님 온 김에 이것 좀 들어줘. 뭔 소리야? 빨리 빨리! 이게 이걸로 바뀝니다. 아, 좋아? 아, 아이스티 먹는 거 지금 거의 CF였어. 찍어줘, 빨리 찍어줘, 찍어줘. 오! 좋아! 야! 하하하! 아, 근데 어떻게 피씨가 이렇게 작아? 그래, 이거거든. 그치. 그치. 그걸 원했잖아. 나는 지금 게임컴, 송출컴 둘 다 임하네. 와,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. 아, 놀러오신 메드퀸 님이거든요.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요? 상관없지 않아. 내 유튜브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? 아니, 보라색 그걸로 가르쳤었잖아. 어! 2년 전에 나왔는데? 아니, 이건 좀 논란이 있는데 내 유튜브를 아예 안 봤어? 아, 유튜브 보지. 어, 나 채울에, 나 뭐했는지 아. 찍어. 거의 배그했잖아. 아, 그래요? 당연히 배그했겠지. 배그했잖아. 당연히 배그했겠지. 당연히 다른 콘텐츠도 내가 하는 걸 알고 있거든? 나 최근에 로아 했는데? 에이. 볼 시간이 없거든. 연사해요. 집고생원 메드퀸. 구석드렸어? 아니, 아이스티가 떨어졌어. 뭐라고? 잠시만. 닦을 게 필요해요. 야, 방 안에 아이스티 염 잔. 디퓨저 대신에. 아, 이거. DPC 케이스도 바꿀걸. 케이스 하나, 조그만 거. 적당한 거 사서 여기서. 아, 성출 컴? 어, 괜찮은데? 괜찮은데 라니. 이미 전 왔고. 지금 케이스를 조언을 할 순 없거든요. 할 수 있잖아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뭔 소리야. 지키고 다시 오면 되지. 그건 제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. 가는 김에 님 집에 이거 보낼게. 뭘 보내. 그냥 들고 가. 근데 차라리 퀵으로 해도 돼, 차라리. 그러니까. 보낼 테니까 가서 만들어도 돼. 그럼 아이스티도 같이 보내줘. 아이스티도 보내줘. 아이스티도 보내줘. 말도 안 아이스티. 오, 괜찮아. 발 안 다쳤어? 괜찮아, 살아있어? 내 발 사라질 뻔했어. 예. 예. 큰일. 많이 큰일. 멀티탭. 이게 뭔지. 물론 이거 떼려면 뗄 수는 있는데. 센터에 안 들어가면, 이것 때문에. 그럼 떼야지. 떼면 이제 선 정리를 좀. 아, 멀티탭을 붙이면 돼. 아, 양면 그거 가지고. 오, 해결. 해결. 서서 갈비. 찍혔어? 안 찍혔네. 와, 죽여버려야 돼. 사전이. 말 됐고. 말 됐고. 와, 이 책상에 이 정도로 했다. 대단하십니다. 아래. 손 보세요. 이 정도면은. 적당하게 했습니다. 우선 세팅을 나중에 이제 하는 거는. 옆에 친구들은. 이거를. 여기다가 이렇게. 클립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. 대충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거다. 보통 USB 게이밍 헤드셋들은. 여러 개 동시에 못 쓰잖아요. 5인 패드까지 못 쓰고. 근데 얘는 3점으로 쓰기 때문에. 기가 막히다. 동시에도 쓸 수 있다.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21세기. 원래 어떻게 썼지? 그러니까. 원래 어떻게 썼지. 원래 아예 뒤로 뺐나? 근데 원래 이사를 사기 전인데. 왜 도대체 기억을 못한? 아니, 마이크 위치까지 기억하며 살진 않았는데. 그 정도요? 꽂혀있었으니까 꽂혀있었지. 아니, 그 정도야? 그렇게 주변에 관심있게 사는 사람. 그렇긴 해. 그건 내가 인정해야 신뢰다.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. 같이 한 세월. 오래됐지. 시드니 갔다 온 것만 해도 벌써 엄청 오래 됐네. 내가 벌써 스물여섯이. 나 방송 한창 할 때. 스트리머들 술 마시는데 나 혼자 술 못 마셔가지고. 옆 테이블에서 오렌지 주스 사이다 마시고 있었어. 그러다 내가 지금 스물여섯이. 이게 케이블 접속 상태가 안 좋은데. 젠더로 쓰니까. 케이블로 따로 사야겠다. 케이블 사고 한 번 더 오시죠. 케이블 사면 케이블 연결만 안 하시는 건데. 뭐가 또 어렵다고. 지금 뭐 많지 않나 지금? 뭐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지 않나? 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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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상하다? 허어? 되는 거지? 응. 지금 뭔가 많은 게 모자라지 아마. 아. 아. 기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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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싶네요. 어? 유튜버신가 봐요. 어. 롤 유튜버로 봤는데. 오버치 유튜버셨는데? 아 오버치였어요? 박지주 좀 했습니다. 박지 유튜버였네. 어. 코로나? 어. 너놈이었니? 어. 쓰레기 청소했다고. 책상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힘들니? 책상 하나 넣어도 힘들다고? 나는 노동을 얼마나 했는데 오늘. 그래서 주무셨잖아요. 그러니까. 너는 잤지 않아? 나 못 잤는데? 자고 와. 나 운전도 했는데. 자고 와. 세 시간 뒤에 봐. 안돼. 너무 귀여워. 두 시간. 이분 세 시간 잤지 않아? 손님이잖아. 제가 클라이언트인데요. 제가 돈 주고받게. 밥 말고 신청. 두기로 된 거 아니었어요? 어어? 어어? 제가 들었던 거랑 좀 당한 거 같은데. 어? 두기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. 아닙니다. 저 햇밥 먹여도 되는데. 우리 집 숙박비 30만 원. 이렇게 당했구나. 시간당 30만 원인 거 알죠? 낭탄모드. 오오오오. 목격현들이 쓰는 겁니다. 어? 잘한다. 정백이 없는데도. 잘한다. 이게 사위꾼이지. 안 보이냐 거기. 그럼 블루님 이거 안 줘봐요. 저렇게 된다. 김블루님. 김블루님을 안 줘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더러워 보이는데?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워. 사기 아닙니까? 어떻게 된 거죠? 고객님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. 기술 들어갑니다. 합방용 마이크는 대충 그냥. 이 마이크랑 한 기준 적당히. 적당히. 내가 그냥 같이 떠들어줄까? 와 이거 눈쟁이 유튜브인가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박. 너무 신기해. 대박. 이거를 또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? 내가 뭘 잘못하는 드림. 형마하. 오토튠 비쳐. 굉장히 좋죠? 공짜 오토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. 굳어난 노력을. 퀄리티 좋은걸. 오늘 완료한 셋업입니다. 짜잔. 카메라 세팅을 다 하고 가진 못했고. 조명이 없어가지고. 키보드는 두 개인데. 하나로 할 겁니다. 하나는 시켰어요. 중국 그거라서 못했고. 무선 마이크. 무선 마이크 제나이저꺼. 매력님의 향수가 묻어있는 그거에. 무선 마이크 모니터링 시스템. 이렇게 해서. 헤드폰에다가. 이건 고정하는 거. 클립하고 그거는 나중에. 다음에 왔을 때 하는 걸로 하고. 일단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하고. 무선 마이크 시스템. 노래 부를 때 쓸. 그거랑. 이거는 이제. 합방용 마이크. 컴퓨터 바꾼 거. 미니 PC로. 컨설만 확인하고.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오는 것까지 합치면. 새벽 5시입니다. 17시간이 있었어요. 11시간 세팅이 있습니다. 깔끔해졌네요. 이렇게 장비 끼고. 이 정도면 뭐. 깔끔한 편이지. 고생했습니다. 안 된다고. 사랑하면 안 된다고.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. 머리가 비워도.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.